숫자로 여론을 읽고 데이터로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이죠. 휴면헌 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전민기 팀장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은영 소장 가져온 숫자부터. 36.8% 가져왔는데요. 최근에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지금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상황에서 이번 조사에서도 지금 지난 조사보다 0.4%포인트 내린 긍정평가가 44.4% 나왔는데 그중에서 연령별 중에서도 20대가 긍정평가가 36.8%가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대통령 지지율의 가장 높은 견인체 역할은 30대가 했지만 20대도 긍정평가가 높았는데 상당히 지금 많이 하락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지금 20대가 긍정평가가 36.8%, 30대가 51.6%, 40대가 56.6%, 50대가 47.5%, 60대 이상이 34% 수준이어서 20대와 60대 이상이 거의 비슷한 긍정평가 수준을 보였습니다. 특히 24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것과 관련해서도 내년 재보선과 관련해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되냐 아니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되느냐는 조사에서도 20대가 견제론이 53%로 60대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요? 한마디로 60대 이상은 워낙 그동안에 보수 중이었고 현 정부에 비판적이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20대가 60대 이상하고 거의 똑같아지고 있다? 네. 그런데 이거를 20대가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처리한 거냐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냐 어느 현상이냐를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20대 특성 자체가 사안별 지지가 급등, 급락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현재는 조금 일시적인 어떤 철회가 아닐까.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밀레니얼 Z세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이념 성향이 보수보다는 중도에 기반한 무당파층이 많은 세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 관념에 있어서도 물질주의적인 가치 지향을 보이고 있고 디지털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 뉴스를 유튜브나 또래 집단으로부터 듣는 경우가 많고 텍스트보다는 동영상으로 정치 뉴스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20대가 또 가짜뉴스에도 반응이 빠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60대와 비슷한 성향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을 셀럽화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20대가 초기에 대통령 집권하신 초기에 이니템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굿즈 같은 걸로 굉장히 지지가 높았었는데 그때는 참 제일 높았죠. 거의. 그렇죠.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지금 지지율이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이런 현상이 동계올림픽 때도 좀 나타났었거든요. 동계올림픽 때 남북 단일팀 구성할 때. 그거 20대가 정서적으로 못 받아들인다 해가지고. 네. 그랬었죠. 최근에는 그러면. 인국공 사태라든지. 부동산도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박원순 서울시장. 그런 사건들. 이런 것들. 네. 빅데이터 반응하고 비슷하네요. 20대들에. 어떤데요? 즉각적인 반응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관련한 언급량 준비했는데 10만 건 정도로 언급이 많이 됐고요. 일주일 동안. 네. 연관원은 역시나 1위가 부동산 관련한 이야기들. 정책과 관련해서. 3위가 경제고. 아직도 그 연관원 4위가 지난 일주일 동안의 어떤 키워드 분석이었는데 조국 전 장관 이야기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언제까지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5위는. 조국의 반격이라고 그래가지고. 5위는 이제 코로나고요. 6위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뉴딜 이야기가 조금씩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7위가 집가, 8위가 재건축, 9위가 추미애 장관, 10위가 박원순 전 시장이거든요. 감성어 분석 보니까 긍정 비율이 35.5대 41인데 지난주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긍정 비율이 매우 높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만큼 긍정 비율이 하락하지는 않고 있어요. 지지자들이 좀 결집하는 모습이 아닌가. 인터넷상의 비판 여론과 좀 맞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감성어 보면 긍정 감성어는 역시나 지지한다, 자랑스럽다, 든든하다, 위대하다 이런 단어들 보이고요. 부정 감성어는 보면 역시나 폭등, 어렵다, 위기, 짜증, 실패. 역시나 경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좀 많은 부정 여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20대가 60대 이상과 비슷한 양상의 숫자를 보이는 것. 정말 이건 주도믹미롭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다음 전민기 팀장이 가져온 숫자는? 35인데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행정수도 이전이잖아요. 조금 아까도 인터뷰했는데. 여기 여론 살펴봤는데 일단 설문조사에서는 긍정 반응이 좀 더 높게 나오던데 빅데이터 상에서는 중립 반응이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중립이 35예요? 35.2. 그래서 감성어 분석상 긍부정은 25대 39.1, 중립이 35.2거든요. 그래서 중립 감성어 보면 논의하다, 논의 필요하다, 구체적 논쟁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찬반은 논하기 전에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얘기해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 같은 것들이 내놓고 사실은 즉각적으로 찬반했더니 사실은 그 예상과는 다른 결과들도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이 과연 부동산의 어떤 오르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좀 살펴보는 듯한 모양새고요. 언급량은 많아요? 언급량이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1만 6천 건 정도 되니까 일주일에 1만 6천 건이면 그렇게 또 적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7월 19일부터 또 본격적으로 언급된 양이기 때문에요. 연관어 1위가 부동산이고 2위가 세종시, 3번이 헌법, 4위가 노무현재 대통령, 미래통합당 집값, 김태년 원내대표 이름 당연히 나오고요. 헌재나 여론, 위헌 이런 단어들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먼저 봤는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죠? 네. 한 두 군데 정도에서 조사했는데 찬성이 다 높았거든요. 최근에 조사된 거는 SBS 입소수 조사 결과인데요. 찬성이 한 48.6%, 반대가 40.2%로 찬성이 조금 높은 수준이고요. 찬성 이유와 관련해서는 일단 지역균형발전 때문에 49.7%, 수도권 과밀해소와 부동산 가격 안정이 41.0%, 그다음에 행정효율성 저하 극복이 7.6%로 나타나서 균형발전에 대한 공감 때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유는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가 35%, 여권이 국면 전환 의도로 추진한다가 31.2%, 과거 위헌 결정을 받았다가 12.2%, 세종의 다른 지역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가 11.4% 순으로 나타나서요. 찬성 이유보다는 반대 이유가 조금 더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반대 이유를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똑같은 문항, 수도권 과밀해소와 부동산 가격 안정, 찬성 쪽은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봤고 반대쪽은 그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봤네요. 그렇게 수도권 집값이 내려갈까 말까 여기에 대해서도 조사한 게 있죠? 네, 그래서 리얼미터 YTN이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행정수도 이전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감한다가 40.6%, 비공감이 54.5%로 비공감이 좀 더 높았어요. 높네요. 이게 지난번에 리얼미터가 행정수도 이전 조사한 거가 있었는데 그때는 찬성이 한 53%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진행이 되면서 찬성이 조금 빠지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집값 안정과 연결시켜서라도 좀 긍정적으로 보던 사람들이 집값 안정 효과는 없을 텐데. 그러면서 찬성이 좀 빠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지만 빅데이터 상에서 보면 중립 의견이 여전히 30%가 넘는다는 게 주목할 만하다. 그렇습니다. 더 토론하고 논의를 더 전개시켜야만 여론의 향방이 결정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다음 이은영 소장 또 꼬박한 숫자 소개해 주세요. 지금 시중에 부동산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그 이후로 유동 자금이 많이 풀렸다는. 돈이 많이 풀렸다. 저는 이제 109조를 갖고 왔는데요. 이 109조는 올해 상반기 은행 예금 증가액이에요. 전년도 대비 은행 예금 증가액이 109조인데. 그렇죠. 그래서 총 은행권의 수신은 1,858조 원을 기록을 했거든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또 다른 자료 나온 걸 보면 5월 광이 통화량이 3,053조. 지금 시중에 이만큼 3,000조 원이 넘는 돈이 풀리고 있다는데 그중에서 은행으로 들어간 돈이 한 1,858조 원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상반기 중에만 109조가 늘어났다. 이게 이렇게 빠르게 증가한 게 처음이라면서요. 그렇다고 지금 나왔거든요. 특히 이게 지금 현재 예금 이자가 높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은행으로 지금 돈을 많이 넣는 거는 유동성 자금으로 빼기 위한 사전에 잠깐 거치는 그런 형태로 은행에 잠깐 맡겨놓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각종 지원금 정책으로 돈을 더 풀었잖아요. 그렇죠. 돈을 푸는 것이 시장에서 돌아야 되는데. 그게 다시 좀 일단 은행입니다. 그게 은행으로 도로 들어간다? 이거는 소용없다는 얘기잖아요. 풀어봤자 다시 은행이 오면 뭐하라 합니까?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형 UDL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쪽으로 돈을 넣기에는 아직 조금 위험 요인이 있으니까 다시 은행으로 좀 들어가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결국 제일 좋은 게 사람을 뽑아 쓰는 고용. 그 사람한테 월급을 주는 임금. 그 사람들이 돈을 쓰는 소비. 이렇게 해서 시장에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스며들지 않고 돈 있는 사람 주머니에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의 예금으로 간다? 그 예금은 금리도 낮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사금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다. 큰일이네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일단은 현재 미래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어디다가 투자하기를 꺼려하는 흐름인 것, 심리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공인종개사 합격자 비율을 보니까 30대 이하 비중이 34%가 나왔어요. 30대 이하가? 네. 그러니까 원래 이 공인종개사는 은퇴자들이 자신의 노후를 대비한 자격증으로 많이들 시험을 봤는데 지금은 30대 이하들이 이 공인종개사를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합격자 가운데는 10대와 20대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10대가 19명이지만 20대가 거의 2,600명 가까이 달해서 뭔가 그 미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자격증이라도 좀 따놓자 이런 심리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그런데 부동산 중개 시장도 점점 모바일 시장식으로 갈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인종개사 자격증 따려고 하는 젊은이들은 계속 이렇게 많아진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요새 이제 20, 30대들이 재테크 열풍이 불었다고 해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20대들이 욜로족이라 그래가지고 좀 쓰자. 돈을 모으기보다는 쓰자라는 주의로 갔는데 이게 이제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미래구란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겠다. 돈을 좀 관심을 갖자. 이렇게 흐름이 바뀌면서 이쪽으로 막도 지금 쏠리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난 작년인가 그 비트코인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막 20, 30대들이 그쪽으로 막 쏠려가지고 투자하고 했다가 또 이제 많이 좀 거덜난 흐름도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제 채용도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니까 사실은 수수료를 따져봤을 때 젊은 친구들이 생각할 때 집 한 건 계약해주면 꽤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월급보다는 그게 큰 데는 낫다고 보는 거죠. 강남 같은 데서 중계를 하면. 그런데 그게 부동산 자격증 딴다고 금방 그렇게 강남에 무슨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맞습니다. 좀 아까 그 비트코인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요즘 뭐 주린이라고 주식에 처음 뛰어든 어린이라는 요구도 생기고 막 그러던데 아니 건전하게 돈에 대한 관점과 공부를 하고 자기 재테크 수단을 뭔가 이렇게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거는 좋은데 일확천금 형식으로 뛰어드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20, 30대들이 경제적인 어떤 정보를 얻는 걸 유튜브에서 많이 얻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유튜버들 중에서 재테크 유튜버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테크 유튜버들 강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돈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많이 벌었다라는 내용의 강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자극적일수록 자기들한테 구독자가 늘어나고 자기 돈이 되니까 계속 자극적인 메시지만 남발하는 거죠. 그런데 또 강연에도 많이 따라다니더라고요. 20대들이, 20, 30대들이.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강연에도요. 다 돈의 논리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사실 저도 40대인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디에 재테크를 해야 되느냐. 저도 막다른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예금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금으로 돈을 지금 이렇게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식 투자 같은 거는 필요한 재테크인데 일확천금을 꿈꾸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권전 우량주의 장기 투자. 그것도 여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여유 있는 자금이 천만 원, 이천만 원이라도, 백만 원, 이백만 원이라도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요즘 젊은 층의 이런 풍토가 너무 걱정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전민기 팀장 뽑아온 숫자는? 38인데요. 이거는 코로나 관련 부정 감성어예요. 오늘 제가 이걸 뽑아온 이유는 오랜만에 가져왔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금부정 중립이 거의 333의 형태로 또 나타나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거. 처음에 코로나가 나왔을 때 부정 감성은 상당히 높다가. 부정이 내려갔어요?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정부의 어떤 대책이 좋았잖아요. 긍정이 올라갔다가 이제는 그냥 333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일상적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서 파생되는 불안 요인에 대한 어떤 부정 감성은 올라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이제 어떤 마음 자체는 예전 같지 않다. 좀 평정심을 가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이건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스크 쓰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 언급량이 한 달 동안 179만 건으로 언급량 굉장히 많거든요. 연관어 1위가 마스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갔다라고 느껴지는 게 지금 연관어 5위가 여행, 6위가 일상, 7위가 여름, 8위가 주말, 9위가 계획, 10위가 국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코로나는 그냥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느 정도 습관화되고 이제는 마스크 안 쓴 분들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는 거의 없다. 그리고 사망자 비율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건 불안감은 좀 많이 가라앉은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좀 걱정되고 불안하지만 받아들인다. 네. 그리고 이제 오래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그 조건 하에서 살아간다. 네. 이런 거죠. 경험치도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은 정보가 없을 때가 제일 두렵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정보도 있고 코로나에 대한 지식도 좀 쌓이다 보니까 그런 막연한 두려움은 이제 확실히 사라지고 이거를 뭐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수 없다 보니까 일상생활 좀 이어가면서 하는 듯한 모습이 이제 빅데이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백신 개발 뉴스가 나오니까 조금 영향이 미친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미국 하루에 7만 몇 천명씩 나온다는데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미국에 있는 지인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미국의 언론이 그런 건지 그 두려움이나 우려가 여기서 걱정하는 것만큼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저는. 인구 대비로 따지면 미국의 하루 7만 명 확진은 우리나라의 하루 1만 명 확진이거든요. 만약 우리나라 하루 1만 명 확진 나와보세요. 난리 나죠. 그럼 두 분 어떨 것 같아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도 한국이 너무 걱정한다는 식으로 말해서 좀 놀랐습니다. 휴먼앤데이터 이은영 소장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